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른 결혼되신 야반도주의 김머쥐 유서님입니다 저희는 지금 수려한 하천에 와 있습니다 시작! 첫번째 힐링 포인트죠? 힐링 포인트 황매산에 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기가 그렇게 좋대요 왜요?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기가 여기로 흐른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또 기를 좀 받아야죠. 잘되기 위해서. 네, 꾹꾹, 꾹꾹 밟아주세요. 2017년의 하반기, 기를 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황매산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는 지금 정양늪 생태공원에 와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저희가 아프리카에서도 한번 이런 곳에서 봤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아프리카에 오카방고 델타라는 삼각주에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늑지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큰 돈과 시간을 들여주셨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낫네요. 합천이었네. 합천이었어. 합천을 갔어야 됐어요. 늑은 합천이야. 여러분, 늑은 합천입니다. 너무 아름답네요, 그렇죠? 사진 잘 나오겠다. 그러니까요. 여기서 또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기대서 아, 뜨거워. 인생샷들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한번 쭉 같이 걸어보실까요? 예. 자, 한번 쭉 같이 걸어볼까요? 자, 한번 쭉 같이 걸어볼까요? NATS AND IN A zastrosion 네 저희가 지금 어디 와있죠? 네, 저희는 오두산 자연휴양림에 와있어요. 이곳은 소나무가 많은 솔숲 쉼터입니다. 아, 공기 너무 좋아요. 네, 소나무가 너무너무 빽빽하게 많아서 핏둔치드가 막 엄청나게 오므네요. 발에 깔리는 게 다 솔방울이죠. 그렇죠, 지금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다 솔방울 담는 소리예요. 아, 이곳을 멋지게 와있다니 정말 한탄스럽네요. 저도 기분 좋지 않아요. 찬란한 햇살과 함께 여기저기서 정말 쉴 수 있는 쉼터입니다. 저희와 함께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으로 한번 와보실까요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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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